오늘의 설크!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잔뜩댑니다 오늘 영상의 조효과 오늘 친구들과 동영상의 구독과 구독과 조회르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스프링을 내 캠을 행복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저희 생각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디어가 팍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오늘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바스입니다 친구들에게 오늘 보여준 장난감은 이겁니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큐브 네오 큐브 네오 큐브 네오 큐브 이 상태였는데 은색깔과 금색깔도 빼다가 다 찌그러졌네요 네오 큐브라는 제품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네 이 구슬 알갱이 하나하나가 자석이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네오 큐브라는 제품인데요 오오오오 뭐 하나 만들어볼까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팔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반지에다가 금 알갱이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오오오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뭐 아주 그냥 꼴딱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오늘 이 재미있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네오 큐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베이블레이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프링건 레이키엠 아시다시피 색깔은 골드와 레드 색상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슬버 색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될 스프링건 레이키엠 밑에 판을 먼저 만들어야겠네 레드로 레드로 동그랗게 판을 만들어주고요 잡을 먼저 섞이 나옵니다 와 어렵게 비슷한 크기 하늘 만들었어요 판 위에다가 이제 견색깔을 이용해서 도끼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conflicts 과이캔을 많이 주고 있어요 30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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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심장 달도록 하겠습니다 4.2.2.2.2.3도 4.2.2.3도 5.1.3.4.3도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에키엠 간란이 레이어를 달아두고요 드라이버를 끼기만 하면 최강! 에키엠 스프리건이 완성이 됩니다 일명 네오 스프리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 보시면 도끼 부분을 네오 큐브를 이용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디스크 전부 다 네오 큐브 글루건 반이죠 안에 요렇게 박아놨습니다 아토빅 드라이버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완성된 피해가 잘 돌 수 있을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슉! 다시 수술을 해보도록 하죠 우와 레이어는 일단 스프리건 레큐엠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이제 탈 장착이 가능하구요 디스크 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프리건 레큐엠의 공격력을 강화시켜봤습니다 오우슉! 오우! 무게가 엄청나가지고 진짜 묵직해요 부딪히면 다 날아가겠는데요 날개도 날아갔죠? 답이 없네 페업을 해야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예아! 워퓨! 이번에는 박마스 축하입니다 여기에다가 네오 큐브 덩어리를 돌려보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둑니다 도둑니다 드디어 2판, 4판 네오 큐브 팽이 누가 이길지 배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124? 일반 레케미 46g인데요 무게 차이가 무려 3배 동시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시도 네오팽이 날아갔고요 뜯겼습니다 다시 봉합 네오큐브 팽이 만들기는 실패 스폰지 레케미 그렇습니다 네오큐브 스폰지 팽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스폰지를 구멍을 넓혀보도록 하죠 네스 에스 버터 짜잔 저는 스프리건 레케미를 꼭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 말랑말랑해서 팽이의 방어력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오 스폰지 스프리건 레케미 오우 우와 뭔가 강해 보이죠? 자 그럼 스폰지 레케미 얼마나 강한지 지금부터 배틀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가루다베 네오 스폰지입니다 오우 와 스폰지니까 팍 밀어내줘 팍 팍 팍 자 이번에는 스폰지 레케미 대 골드 스프리건 오우 다음은 비트 코콜카 대 스펀지 레케미 오우 이야 대박 이번에는 나이트 메오 롱기누스 대 메오 스폰지 오우 설마 이번에는 설마 우와 박빛이죠? 아 surprised 과거 내쉬고 이준 아 이야기 Gods 감사합니다.